인피니트 리더 성규와 러블리즈 리더 베이비 소울이 생각하는 리더의 필수 조건을 하나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규 선배님이 생각하는 리더의 필수 조건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외모가 아닐까? 외모라고요? 네. 그럼 조건 안 갖추... 장난해. 아니 외모는 일단 앨범 같은 그런 사람, 보통 잘생긴 외모는 그런... 그럼 외모 말고. 대인배 같은 마음씨가 아닐까? 뭔가 다 아우를 수 있는 넓은 마음. 니가 생각하는 노래 그리스도 조건은 있나요? 어 저는 균형을 잘 잡는... 아유 진지하게 대답한 겁니다.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균형을 잘 잡고 계신가요 혹시? 네. 저는 잘 잡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더의 정점과... 혹시 얘 지금 화났나요? 아유 화 안났어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좋은 점은... 어... 저희가 이제 해외에 마주 가는데... 두 명씩 방을 쓰는데 저는 혼자 방을 써요. 아... 그런 거... 좋은 게 뭐가 있나?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같이 써야 되는데 제일 싫은 멤버는? 저 솔직히 동우 씨랑 같이 써요. 왜냐면 어떤 스타일인지 알잖아요. 네. 근데 왜 그때 왜요? 시끄럽잖아요 되게. 아... 굉장히 정신없고... 되게 내일 공연 때문에 자고 싶은데... 아...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신들린 사람을 들었어요. 아... 혼자서 대화 상대가 없는데... 막 좀 예예예스 막 이러고... 랩하고 혼자 막 가사 쓰고... 혼자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이 있을 때는 같은 방을 안 쓰고 싶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 차를 탈 때 저희도 7명이에요. 근데 이제 동생들은 3,3씩 뒤에 타는데... 저는 혼자서 조수석에 타서... 공감하시죠? 아... 저도 그러고 있어요. 네. 아... 저는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어... 왜요? 데뷔 초에만 그러다가... 성네리한테 뺏겼어요. 아... 정말요? 싸움을 잘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은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게 편하고요. 힘든 점은 이제... 뭐가 힘들죠? 어... 좀 제가 저를 보고 배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좀 조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좀... 한계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대들면... 멤버들도 그걸 따라서 같이 대들 거다 약간의... 그런 게 있죠. 리더는 잘 알고 있네요. 다음 코너는... 유비뱅크 SNS로 마구마구 쏟아진... 성규 선배님의 관한 궁금증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성규 그것이 궁금하다. 하하... 생규 선배님의 관한 궁금증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요즘 계속 잘생겨 지는데 혹시 연애 중...? 창조 대표님의 관한 궁금증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연애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팬 여러분입니다. 저는 음악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아파하는 건 내가.. 아..아 스스로 내가 스물일곱 살이구나 생각할 땐 이제.. 그리고 이번 앨범 제목이 스물일곱이거든요. 제 나이가 스물일곱. 앨범 사실 제목이 스물일곱이지 몰랐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아 이번 앨범 제목 스물일곱으로 하는 게 어떨까 딱 했는데.. 그때.. 아 진짜 내가 스물일곱 살이구나..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제가. 어떤 거 할까? 이거. 아..귀여운 insurance라는 러블리즈. 귀여운 러블리즈 멤버들 중 이상형을 꼽자면? 굳이 뽑자면?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꼽자면? 그래도 수정 씨가 아닐까? 너무 괜찮은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 친구의 정말 열심히 했던 시절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너무 대견스럽고 데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전 수정이가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아니 연습생 5년이 사실 쉽게 보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피니트 멤버들 중에 이상형을 꼽자면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 저는 아빠 한 번 더 조용히 전해주세요